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 한 6개월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 한 6개월 만에 뵙는 분도 계세요.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학원에? 아, 그래요? 잘 해결되셨고?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확인설명서 개정이 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잠깐 소개할게요. 여기 7월 2일부터 개정이 실제됐고 시행은 이제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서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확인설명서 서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해마다 이제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 여기서 2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네. 두 번의 기회는. 이거 두 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자, 일단은 요 확인설명서 1번이 무슨 용이죠? 주거용이잖아요. 근데 요게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이 원래 몇 번 서식으로 들어갔었죠? 2번 서식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오피스텔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1번으로 왔어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오피스텔도 있죠? 뭐, 업무용. 업무용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전과 동일하게 네. 2번 서식으로 간다. 자, 그럼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 한 번만 여러분 내려볼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어, 일단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와야 되고 엔드 플러스 이제 부엌 있어야 되겠죠? 네. 부엌 있어야 되고 또 뭐, 화장실 또 뭐요? 뭐, 목욕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생활을 가능토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러면 이런 게 있어도 몇 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2번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근거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 설명의 근거자료가 이 부분이 신설 추가됐어요. 이거, 이따가 이게 왜 추가됐는지는 뭐 세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납세 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추가해서 이제 설명의 근거자료에다가 넣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 지금 밑줄 친 거에 공통점을 한 번만 좀 발견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 안 외워도 맞출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추가했을 것 같아요? 임차인의 권리보호 측면이 임차인의 권리보호 다가구 다세대 중에 어떤 주택에 들어가는? 다가구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다세대는 독립적인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가구는 선순위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같은 뭐 이런 주택에 이런 다가구 주택이 말하자면 어떤 선순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 이제 유의사항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기본 확인 사항이 있는데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은 동일하게 똑같이 구도로 갔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동일합니다. 종전하고 동일하고 이번에 권리관계가 좀 심플해졌어요. 여기 밑에 원래 몇 가지 붙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확인하는 거랑 계약 갱신 요구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거랑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동그라미 4번으로 갔어요. 뒷장 잠깐만 넘겨볼게요. 뒷장 잠깐 넘겨보면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되죠? 임대차 확인 사항이 있죠. 그게 이제 신설된 거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2번은 좀 심플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3번은 토지 이용계획 공포상 이용자 거래 규제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뭐 특별히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이제 4번 지금 말씀드렸던 이 4번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전체의 형광펜으로 좀 채색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4번 전부 다 여기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요만큼이 신설이에요. 요만큼이 신설 실무계공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임대차 중개했을 때만 이거 쓰는 거예요. 자 뭐 했을 때만 이거 쓴다고요? 주택임대차 그럼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는 안 바뀌었어요. 뭐 토지임대차도 이거 없고요. 오로지 몇 번 서식에만 이게 들어가는 거죠? 1번 서식만 주택에만 이게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실 거고 자 일단은 얘가 이제 항목이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정보 뭐 이렇게 돼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요. 주임법에 보면 주택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개공은 이거를 뭐 해줄 의무가 있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주택임대인은 이거를 정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공은 그거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임대인이 이런 거 이런 거를 줘야 되고 임차인한테 손님은 이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설명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다가구가 있잖아요. 다가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만큼이 뭐 가령 301호예요. 이 301호에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차하려고 해. 이 사람이 뭐를 떼어봐야 되겠나 한 번 생각해 볼게요. 다가구예요. 다세대가 아니고 다가구. 뭘 떼어봐야 돼? 이 사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사항증명서 떼어봤죠? 이 건물의 토지에 붙어있는 선순위 다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만 확인하면 안 되죠. 뭘 확인해야 돼? 여기가 301호면 앞에 302호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봐야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뭐니까? 선순위니까. 선순위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만약에 여기도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임대인이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뭘 준 거예요? 확정일자.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를 누가 누가 받았어. 그다음에 보증금 얼마야. 이거를 자료를 제출했으면 여기다 체크. 그런데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임대인이 이거를 자료를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해도 괜찮아. 동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봐. 그러면 나는 그 대신 뭐 해줄게. 동의할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은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기 싫으면 뭐 해도 괜찮아. 동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 하든가 뭐 하든가. 제출하든가 동의하든가.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제출에다 체크하고 여기다도 체크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너가 이런 설명을 들었다라는 거. 그죠? 설명해줬잖아. 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설명해줬으니까. 열람 동의에다가 체크했으면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체크. 이거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든 이거든 하나 체크하고 여기다 이제 다 체크해줘야 되고 전입세대 확인서는 이거하고 좀 관련이 좀 깊은 건데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선순위가 다 확인되면 이건 안해도 괜찮아요. 해당 없으면 해도 괜찮아요. 뭔 얘기냐면 여기도 한번 체크해봅시다. 해당 없음에다가. 이거 뭔 얘기냐면 뭘로 확인이 다 됐어?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확인이 됐으면 굳이 안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라 그랬어요. 왜 같은 거냐면 가령 여기 아랫집에 201호인데 얘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선순위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했지. 그리고 전입세대가 이걸로 확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뭐 뭐가 있어야 돼요.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면제권을 가지려면 필요한 거. 다시. 다가구 주택에서 그냥 어려우면 그러면 주택에서 우선면제권을 가지려면 필요한 거. 일단 전입신고.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있으면 얘도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이 됐으면 그럼 회당 없음에다 해결된다고. 아니면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해도 괜찮고 두 개 하면 더 좋기는 한데 이걸로 확인이 됐으면 이거는 굳이 안해도 된다. 똑같은 거니까.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 있으면 선순위잖아요. 전입세대 왜 확인해. 선순위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로 확인이 됐으면 이건 안해도 괜찮다. 이런 맥락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개념이야.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돼. 서울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 기준 얼마. 소액 임차인의 범위. 1억 6,500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뭐로 보고 소액으로 보고 그 중에 얼마까지를 5,500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한다. 이게 이제 어디 기준인 거예요. 서울 기준. 만약에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다. 그러면 뭐 기준으로 써주고 설명해야 돼. 부산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민간임대등록여부라는 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건 종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주라는 얘기인데 임대주택정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이렇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임차인한테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어떤 측면이 좋으냐면 보험을 들어야 돼. 임대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그다음에 기간을 조금 더 장기로 보호받을 수 있고 올리는 것도 조금 타이트하고 주인법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고 임대인이 또 임대사업자면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원래 임대차 신고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주래. 만약에 여기 그 밖의 유형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이거는 확인해다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201호가 갱신요구를 했다. 갱신요구를 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임대인이. 임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확인서면 체크하고 그거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갱신요구를 했다 그러면 301호 들어갈 사람은 얘 여전히 선순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갱신요구 안 했으면 얘 빠질 건데 갱신요구 했으니까 계속 살 거다. 이런 선순위로 인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냐면 요게 하나가 생겼어요. 요게. 요게 뭐냐면 중간에 뭐하는 난이 하나 이렇게 생긴 거야. 또는 날인하는 난이. 근데 우리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원래도 또는 날인인데 개공은 원래 확인설명서에 뭔 날인하도록 돼 있죠? 민날인하도록 돼 있잖아.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또는으로 이렇게 서식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오타 쳤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문서식도 있거든요. 확인설명서 영문서식을 가봤더니 영문의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오아의 개념으로 해놨더라고요. 오타가 아니고 또는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민날인 아니고 무슨 날인? 또는 날인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소공 안 들어간다는 거 소공은 여기 안 들어가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의 입지 조건에서는 잘 보시면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 있었는데 입지 조건에서 항목이 여러 가지 있었었잖아요. 그렇지. 판매및 의료시설이 빠졌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뭐하고 뭐가 빠졌다고요? 판매및 의료시설 판매및 의료시설이 빠졌다. 입지 조건에서 삭제됐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한번 낼 것 같아. 이거 이거. 다음 중 주거용 확인설명서에 입지 조건 항목에 기재되지 않는 거 판매및 의료시설이 빠졌다. 그러면 판매및 의료시설이 2번 서식에는 들어가나요? 2번 서식은 참고로 개정이 안 됐어요. 2번 서식에도 안 들어가고 3번 서식에도 원래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서 완전히 빠진 거예요. 왜 완전히 빠졌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얘를 뺀 이유는 없고 이거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이 칸 늘어나다 보니까 칸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 뺐다.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라고.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칸이 부족해서 이거 판매 의료시설을 뺐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예신설 이거 네이버에 계속 보도되는 것 중에 이거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보도 기사들이 계속 기자가 이거 받아가지고 계속 쓰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뭐까지 설명해 주고 그거를 확인설명서에 써줘라. 관리비까지 그전에는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비도 설명도 하고 써줘야 될 건데 관리비 총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다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관리비가 겨울철 관리비, 여름철 관리비가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좀 다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어떤 평균? 1년 평균 1년 평균 1년 평균을 적어주는 거예요. 1년 평균 자, 제가 사는 집에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저희 집에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거 일단 전기료 포함 저는 수도료는 안 포함되더라고 수도료는 따로 내더라고요. 관리비 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이건 포함 가스도 따로 내요. 개별난방이라 그 밖의 비목에 다는 경비 용역 비 뭐 이런 거 이게 관리비에서 포지션이 제일 크더라고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는 관리비에는 이렇게 포함이에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좀 다르지 뭐 어떤 집은 수도료나 가스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른 거지 저는 요거랑 요거랑 난방비 포함이다 아니 난방비 제외차 왜냐면 개별난방이거든 저희 집이 인터넷 사용료도 따로 내고 이렇게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언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관리규약에 따라 뭐 우리 그 위탁관리 어떤 업체를 맡겨서 하는 거라면 요게 일반적이죠. 비선호 시설은 똑같아요. 그리고 예정금액 동일하고 세금도 동일합니다. 세금관계도 동일하고 10번의 실제관리관계 요건 이제 등기 안 된 애들 적는 거 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상태에 관한 자료 얘도 동일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도 동일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달라진 거 없고 환경조건도 동일합니다. 환경조건 3개가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동 똑같죠? 그 다음에 14번 항목 전체 채색 요것도 한번 테두리에 한번 좀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실게요. 요거 신설 이것도 한번 낼만 하죠. 일단은 현장 안내를 중계보조원이 하는 게 용어의 정의상으로 보면 맞잖아요. 그럼 중계보조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안내만 할 게 아니라 뭣도 좀 해줘야 되죠? 내가 뭐임을 중계보조원임을 고지해줘야지 얘에다가 우리 체크할게요. 아니요 하면 이거 처벌받는 거죠?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자 우리 개공이 현장 안내하면 안 될까요? 개공이 해도 돼요. 개공이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중계보조원에 없거나 중계보조원 있는데 굉장히 바쁘거나 이러면 해야지. 소공은 하면 안 돼요? 해도 괜찮아요. 소공도 이거 한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를 누가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공간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요 14번이 위치예요. 14번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갔죠?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현장 안내 14번이 어디라고요? 세부 근데 이거는 원래 그냥 개공이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자면 안내했내지 개공이 알 테니까 근데 굳이 굳이 이거를 세부 확인사항에다가 넣은 이유는 이거를 중간에 기본 확인사항에 이렇게 끼어넣을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뭐를요? 현장 안내에다 넣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 숙지할 가능성 매우 높죠.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